김상기! 네, 단독님 어디 계십니까? 네, 나와주실까요? 네, 김상기, 우리 프로님, 여러분들의 박수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트럼펫 곡수를 여러분들께 불려주시려고 하는데요. 어, 뭐 트럼펫 소리 아마 여러분들, 뭐 공연장에서 들어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, 뭐 TV에서 들어보신 분들이 더 많으실 거예요. 네, 이번에 트럼펫의 매력이 무엇인지 오늘 이 음악회를 통해서 제대로 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. 우리 아름다운 세상의 김상기 프로님의 트럼펫 곡주, 고향만리와 체리핏 코만보, 한번 여러분들의 박수로 한번 청해드릴까요?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.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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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